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민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만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자입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원희룡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입 다물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다음에 네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개양을 해 당선자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낙선자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나 만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자로 이름 바꾼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여름 뉴스입니까?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거부정을 통해서 당선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개양을의 선거결과를 53대 40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여러분들 득표율은 원희룡 50% 이재명 47%인 겁니다. 개양은에서 이재명이 패배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만 74표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91%를 조작을 한 겁니다. 표는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의 투표자가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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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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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 74표를 받아 가지고 여름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이번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으로 조작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양의례 몇 개의 동의 결과를 본 겁니다. 개산 2동, 개산 4동, 작전 서운동, 개양 1동, 개양 2동, 개양 3동 6개의 동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값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면 플러스 15%, 플러스 14%,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 여러분들 계산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인데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일 투표가 44%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9%가 아니고 44%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100%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너무나 명료하게 사실과 비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10%대의 뚱뚱한 차이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분석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딱 나옵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당대표니가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홀딱 뱉게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계양을 만 74표에 위조 투표지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지다. 그것을 확보하게 사전투표율을 7.91% 부풀리다. 만 74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러면 계양을에서 사전투표소에 직접 오신 투표자도 몇 분이냐. 3만 221명입니다. 3만 221명 진짜 사전투표자 수에 만 74명 가짜 사전투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선관위가 4만 294명이 계양을 해 사전투표소에 오셨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기가 들통이 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3만 221명만 온 겁니다. 이종진님 고맙습니다. 3만 221명이 오셨는데 4만 294명이 왔다고 뻥을 친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직단인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지는 형상보건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구겨져 있던 것도 살아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법관들은 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몇 표가 이재명 후보완께 대해졌냐나 7,828표가 대해진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몇 표를 대했냐 2,246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재명 후보가 7,747표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 74표를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2,32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7,747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이 범죄집단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선거마다 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4번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원희룡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겠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지. 그냥 재수가 나빠서 똥을 밟았다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민이 국민들 이름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온 것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 7.91%로 뻥튀게 했는데 실제로 계양을 해 실제 사전투표율이 24.03%입니다. 이것을 선거관리비원회가 31.94%로 뻥튀게 한 겁니다. 7.91%로 높인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6.15% 관 사전투표는 1.76% 다 나옵니다. 이게 분석 결과로. 당일 투표는 여러분들 실제하고 발표가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0%가 나오는 겁니다. 만 74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0%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6%입니다. 46%를 60%로 뻥튀게 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호흡을 하듯이 이렇게 저질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60% 당일 투표 득표율 48%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원희룡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50% 당일 투표 득표율을 50%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율을 38% 받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이 60% 받은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그냥 양심의 이름들 뭐죠 끄리낌 없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이런 편 들어주는 대법관 들처럼 숫자가 여러분들 선관위를 봐주거나 숫자가 와이룰을 먹고 이런 선관위를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독놈들이다. 너희들은 사기꾼들이다. 너희들은 야바위꾼들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절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독놈들이다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의 개양을 보시게 되면 이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왔느냐. 실제 사전투표율이 24.04%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31.94%로 뻥튀기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사람들이 카운팅할 수 없도록 cctv도 돌려놓고 캠코드도 못 찍게 하고 사전투표자 신문증 이미지도 적시 삭제해버리고 선거인 명부도 만들지 않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쑤셔 넣어 줬기 때문에 여기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조작하기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59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만 74표를 받았으니까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가 101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공짜표를 만 74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만 74표를 미뤄줘 가지고 7747표 차로 이재명이 승리한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